y는 2cosx의 치역은 지금 코사인 앞에 아무 개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x 앞에 붙어있는 이 2는요. 원래 주기인 이 파이를 거기 써있는 그 숫자의 절대값으로 나눠주신 것이 바로 새로운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1이어서 보조선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역시 4등분 하신 후에 코사인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럼 치역 y는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면 되고요. 주기는 여전히 파이. 아까 구해놨죠? 그리고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바로 y축 대칭입니다. 코사인 x 그래프의 특성에서 바뀌진 않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절만큼만 짜부시켰을 뿐이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o 감사합니다.